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아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할 15건의 신규 전략 프로젝트를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우선 이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정보고회를 통해 올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할 15건의 신규 전략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재 개발 사업 등 신산업 3건이 정부의 예탈을 통과한 데 이어 추진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동남권의 건설 예정인 타이타늄 신산업 벨트와 농기계 부품 클러스터 등 사업비 1억 5,400억 규모의 신산업 분야 7개 사업이 신규 전략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전통 발효식품단지 등 3건의 농업 6차 산업화 사업이 추진되고 도청 신도시에서 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와 문화 산림 분야로 대상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 업무 계획을 꼼꼼히 분석해서 경북의 전략 사업들을 국가 시책화하는 데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